대단하여 머리를 숙이고 또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각보를 해도 나와 하시니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늘에 따른 한눈으로 이하시구 그 영광과 내 복원을 하시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여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대기하기 좋소서 주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약속 잊어버려야 합니다 주여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가 신신하셔서 이 일을 주신 것을 기네 이 시간에 주가 주가 행한다는 신나면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가가기 시작하는 내 삶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인마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주가 행한 것이 보여주지 않으며 주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몸부림이시며 주여 이 땅에 정말 내가 다리에 잇고 있는 이 한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기를 주시고 주여 한편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을 받는 사람으로 받는다 주여 믿음의 효진이 아버지에게 내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이 아버지에게 내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이 여기 우리 인천수목에 살아가는 성분들의 삶이 되게 알려주옵소서 주여 기뻐 우리 인천수목에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네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성으로서는 아버지의 복된 가정을 빌고 없지 주여 성령님이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아버지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가정인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쪽의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려운 곳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남의 기름이 분들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신호하는 그 자리에서 낙습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내가 간배나 이제 내 믿음을 못 붙어 내 믿음을 못 붙어서 주여 먼저 그 믿음을 내놓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느님이 그 신실하시오로 약속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욕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욕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느님의 배송에 2020년 하느님 오 주여 주의 영광으로 하느님의 가시오 하느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의 찬성으로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시오 하느님의 약속을 하시오 하느님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뤄진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오 하느님 특별히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하느님 우리 부모들에게 복을 주시오 하느님 정말로 하느님의 거룩한 땅을 우리의 자체들에게 남비 없는 아버지 부모들이 기도합니다 하느님 유대인들이 그 불에 보는 것이오 내 사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느님의 하늘로 신실하시오 하느님의 약속이 이뤄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들의 복을 보며 우리가 노는 그곳이 아버지와 우리의 자매들에게 하느님을 만나보시오 하느님의 믿음이 서는 그곳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간과는 기록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 저 앞에 더욱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영광을 온다 하실 줄 믿사오 또 우리는 그 영광의 표정으로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항상 서로 격려하여 이 일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가득하실 줄 믿사오네 오 성령님 역사 알려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영광에 가득하실 줄 믿사옵소서 하느님의 영광에 가득하실 줄 믿사옵소서 하느님의 영광에 가득하실 줄 믿사옵소서 물주의 목을 주시되 30배, 6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며 하느님의 그대의 도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세고 안하시는데와 아버지 하느님의 극진하신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극동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은 기도하여 우리 이제의 Jacqueline 하나님의 귀한 차 좋아하 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구역이 더 주가 핍박소neg Вape 주님 그 극 위원이신 이 나라의 민족이여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함께하시길 ради주의 주원하옵가 하느님 아멘 아멘 혜성 76 み blanket